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돌리시는데요 복음 가진 자를 기준으로 해서 돌립니다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의 역사가 그랬고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4000년의 역사가 그랬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순수하게 복음 전하면서 로마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계속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일 때 많은 순교자를 내다가 로마가 주 313년에 기독교 국가로 공인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종교화되면 재앙이 닥칩니다 재앙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또다시 복음을 돌리고 또 복음이 순수하다가 또 종교가 되면 또 재앙이 닥치고 또 하나님 남은 자를 통해서 복음을 돌리고 이게 역사의 수레바퀸데요 이 복음이 종교화됐습니다 너무 성경이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할 때에 독일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의는 믿음으로 구원었지 행위로 구원었는 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바로 개신교입니다 어떤 종교인이 와서 지금 다니는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우상화됐어요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강 무엇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마리아 무엇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 로마 3장 10절에 의의는 없는 날 하나도 없다 그랬고요 로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인간이 태어난 사람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게 돼 있어요 교황님은 원죄가 없다 마리아도 원죄가 없다 아닙니다 그분들도 예수 믿을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지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복자 이름으로 기도하라 아닙니다 이사회 60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두움이 온 땅을 덮어버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두움이 온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으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입마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흑암이 온 땅을 뒤덮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빛의 사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봉 16장 13절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 물었습니다 예, 세례 요한 같다 합니다 엘리아 같다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선자 중에 하나 같다 합니다 이걸 보고 대강 예수, 닮은 예수, 비스단 예수, 흉내낸 예수, 섞은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때에 원색적인 예수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밝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인간만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를 지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지연받았는데 아담하와에게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타락한 천사 마귀가 있다 마귀 따라가면 안 된다 이게 아담과 하나님과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하와가 이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떠먹고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마귀말 듣고 그래서 저주가 오게 됐고 하나님 떠나서 실패가 오게 됐고 죽음과 고통과 모든 문제가 이 땅에 덮쳤습니다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서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릴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그베 노예가 됐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졌습니다 요셉이 에그베 가서 기족 대여 받았습니다 왕족 대여 받았습니다 그 자손들이 언약이 희미해지면서 종교가 됩니다 하나님이 노예가 되게 하십니다 그때 모세를 보내서 출애국의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노들과 함께 에그베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 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제사? 피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희생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출애국 22장에 양의 피를 밟을 때 그렇게 노예에서 못 빠져나왔는데 출애국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피 바르고 에그베에서 나오니까 구름 깨동 불깨동이 나타나서 인도하기 시작해요 인도 바다 갔는데 홍해 바다를 만나요 홍해 갈라집니다 마른 땅으로 건넙니다 뒤따로도 애군대가 다 빠져 죽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만나가 내립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집니다 아말렉이 나타났는데 하나님 물리치십니다 샘물이 흐르고 난 뒤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에 주신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의 비일 처녀를 몸을 빌려서 오실 그리스도를 장전한 그의 비밀 처녀를 몸을 빌려서 오실 그리스도를 장전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살아 남는다 그 언약 잡은 자가 다니엘입니다 바벨론 가서 총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의 왕 같다 엘리아 같다 할 때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되는 자를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염려, 근심, 걱정 헐 내 문제를 왜 해결이 안 될까? 나는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될까? 이랬습니다 마치 누가 보금 24장 13절로 35절에 엠마와 도상이 두 제자가 예수님 십자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 듣고 그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를 알았는데 죽어버렸구나 실망되고 낙심되어 가지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것처럼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왜 내 문제를 해결이 안 될까? 늘 여기에 눌린 거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데서 모든 문제 시작됐어요 마귀에게 장악됐어요 거기서 운명 사주 발자 저주고 왔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 처녀의 몸을 빌려서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 한 분이 내게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이고 모자람이 없는 그리스도로 역사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고 좀 모자라고 충분하지 않다고 할 때 이게 막 사단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 충분하신 그리스도, 모자람이 없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구절해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럭세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망해지지 안 돼요 사방으로 오겨삼을 당하여도 사여지지 안 돼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안 돼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힘든 여러 가지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데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합니다 에레미야가 시위대에 갇혔을 때 여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하, 그것을 지어 성취한 여하 그 이름을 여호하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우리가 답답한 일, 감옥에 갇힌 일같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하, 그것을 지어 성취시키시는 여하 그 하나님께 부르지고 기도하다가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을 추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말씀 들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 자녀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네가 무엇을 아끼시겠냐고 다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이런 생각들 때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갈등이 참 많으시죠? 우리의 갈등 중에 갈등할 일이 아닌데 갈등할 거리가 아니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무너무 감격해야 할 일을 갈등하는 데는 답이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계획은 농사에 짓는 죄가 아니고 분식점을 하고 있는 죄가 아니고 목회자 만들어서 북한 성교하고 이렇게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는데 저는 하나님 나를 내 버려 두시지 왜 저를 공부하라 하십니까 공부 못하는데 여기서 막 울고 괴로워하고 우울하고 막 이랬어요 한 10년 걸려서 그게 하나님 저는 농사 짓고 목회자 안 되기는구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갈등하지 말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룰루랄라 뛰어다니야 될 죄가 갈등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 심각하게 갈등한 거예요 많은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갈등하지 말아야 될 일을 갈등하는 답이 없어요 감사할 일을 갈등하고 있는다면 답이 없는 거거든요 스스로 만든 굴레죠 내 스스로 굴레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답답하다고 왜 이러다 떠받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빨리 하나님께서 갱신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지 에베를대로 있다가 나비가 돼서 날아가기 위해서는 막 몸부림치면서 집을 깨뜨려 나와야 되는 그 과정이 아닌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일을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 심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길 바라고요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갈등입니다 오늘 본문에 갈등이 나오거든요 성경에는 갈등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조카로과의 갈등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너의 친척 본토 집 전부 다 버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예수님 오실 땅 메시야 오실 땅 가난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형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로스의 아버지 하란이라는 사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안 갑니다 하나님 그 하란 데려가 버립니다 그의 아버지 데려가 또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란 또 데려가 버립니다 정든 고향 친척 여기가 좋은데 왜 자꾸 하나님 나선 땅으로 가라 그러지 갈등했죠 그냥 정든 고향도 친척도 아비집 다 버리고 네 부인 사라 손만 잡고 하랬는데 조카를 또 데려갔네요 왜? 자기 부인이 애를 못 낳으니까 여차하면 조카를 양자 삼으려고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갈등하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들이 많아졌습니다 양도 소도 많아졌습니다 로스의 소유도 많아졌습니다 이 목축지 서로 차지하면 막 싸워대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 넓은 땅들이 많이 있지 않냐 왜 이 좁은 데서 우리가 다툴 것이냐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자할게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같은 현륙이 아니냐 뭐 때문에 싸우냐 장세기 보면 야곱하고 예세가 갈등합니다 야곱이 그 갈등을 피해서 도망을 가죠 그 갈등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 열두 아들을 낳게 되고 열두 집화를 이루는 그런 일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셉과 그 형들 간에 갈등이 옵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보고 갈등할 게 아니고 왜 아버지 야곱이 우리 동생이 요셉이만 좋아하느냐 이래서 막 미워하고 구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돼요 저 우리 배다른 동생이지만 요셉이가 어릴 때 그 베냐민을 놓다가 엄마가 죽어버리지 않냐 엄마 없는 어린 아기를 아빠가 사랑하고 돌봐주는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 바꾸면 되는데 왜 아버지가 쟤만 챙기느냐 이래서 죽이겠다고 고단히 던져놓고 난리인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죠 한나하고 부린나가 갈등이 심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얘기입니다 너무 심한 갈등 이것 때문에 한나가 울고 먹지 않고 금식하고 통곡하다가 나시린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응답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아내는 거죠 다윗과 사울과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았습니다 사위가 잘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사위를 시기하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계속 사울왕의 일평생을 다윗죽이겠다고 사위를 죽여 따라다닌다 인생 끝나면 자살로 끝나는 거 있죠 갈등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갈등하는 거예요 출애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는데 아들 낳으면 강의 던져나오라 했는데 우리 힘으로 못 빠져나오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피 바른데 빠져나오게 하고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 다 엎어버리고 하나님 너무 멋있는 하나님 얼마나 할렐루야 하면 가야 되는데 계속 갈등합니다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애국에 있는 좋은데 왜 불러냈냐 이거예요 거기서 수박 먹고 부추 먹고 마늘 먹고 왜 먹고 그거 좋아하는데 왜 우리를 불러냈냐 갈등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갈등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갈등하는 거예요 애국으로 돌아가자 자꾸 돌아가자 그래 하나님이 요나에게 네 눈으로 가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몰라서 다 죽어가는 저 아수르의 수도 네 눈으로 가서 저 백성들 하나님을 알려줘서 살게 해라 아멘 아멘 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죽여달라 안 간다 그래요 하나님 저것들 벌레를 다 죽여 버리십시오 갈등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 심각하게 갈등해요 베드로가 이방인 만나는 거 너무 갈등하는 거 있죠 이방인 만나면 안 된다 그래요 주님은 땅 끝까지 보건들 가야 된다는데 베드로는 만나면 안 된다 그래요 베드로가 고넬주의가 세례전국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총회를 열어놓고 베드로를 목을 치려고 합니다 왜 이방인 유대인 아닌 사람에게 당신이 가서 세례전국 이래가지고 총회를 열어놓고 베드로를 목을 치려고 시비 따집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난번에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가서 막 세례를 주니까 할래 안 주고 왜 세례 줬냐 이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비걸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 있죠 이 바울과의 충돌이 심각한 거예요 천주교회와 루터와의 갈등이 이렇게 신교를 탄생시켰고요 영국의 성공회라는 국교에서 천주교 같은 종교에서 개신교를 자꾸 박해하니까 천교도 몇 명이 우리가 여기서 박해 받고 있을 게 아니고 진짜 신대로 찾아서 마음껏 신앙생활하도록 하자 그게 아메리카를 건너간 미국입니다 미국의 종교학자였던 시 엘리스라는 사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40%는 미리 상상해가지고 땡겨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갈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는 이미 옛날에 지나갔는데 치유가 안 돼서 그거 가지고 계속 갈등한다는 거예요 40%는 아직 전혀 상상이 오지도 않고 안 올 건데 올 걸로 생각해서 고민하는 것이고 30%는 이미 옛날에 다 지나갔는데 그걸 붙잡고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잠 못 자고 12%는 남의 시선을 위한 것이고 18%는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게 있죠 문제 아닌데 문제로 보는 게 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직원을 들어간다 생각하면요 회사가 막 노조가 일어나고 힘들어요 그런데 임원으로 왔어요 그럼 회사 노조하고 잘 대화하고 회사 안정되고 이렇게 가게 해야 되죠 임원이 들어와서 노조 편에 붙어서 회사 쪼개지게 해버린다 그럼 자격이 없는 거죠 교회 교육자가 와서 문제 일으키는데 문제 쪽으로 붙어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죠 여러분 회사 직원을 들어가면 회사 내 때문에 회사가 살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회사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교육 잘하면 교회가 잘 되게 해야 됩니다 제 친구 동창목사님 만나니까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있던 교회에 자기 가르친 중등부 애가 연구가서 공부하고 지금 단위 목사가 돼서 보니까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권사님 아들이 있는데 부목사로 되던데 이게 막 교회를 다 쪼개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위 목사로 성교주 나가라 한다는 거예요 아니다 아프지만 도려내라 그랬어요 아닌 사람 아니거든요 너무 아파서 힘들어하는 모습 아브라함과 롯이 둘이 붙어가서 싸울 게 아니고 넓은 데가 다 있는데 왜 둘이 붙어 싸우죠 바나바 오늘 말씀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을 보니까 구부로에서 난 내비족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헌금을 달이 났어요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어요 사도들이 이름을 바나바라고 바꿔줬어요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권면 자라고 위로 자란다는 뜻이에요 이 바나바는 시 없는 사람들 가서 몇 마디 권면 해버린 거 있죠 회복되버린 거 있죠 그래서 너무 인기가 있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래서 좋은 사람이었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버립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리죠 이래서 이 바울이 베드로하고 사도들 요한하고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듣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예수는 이단인 줄 알고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리기 때문에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하고 사귀고 싶은데 가서 만나려고 하니까 저 가짜로 예수님을 다 잡아서 스대반처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사도들이 도망다니는 거예요 안 만나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시세께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 바나바가 내가 이 사람을 믿는다 내가 보증한다 이 사람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됐다 이래서 바나바가 사도들하고 바울하고 다 만나서 이렇게 교제 매트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 바나바는 생명의 은인이에요 공로자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사도인전 11장 19절로 30절에 저 헬라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흩어져서 예루살렘 성도들 다시 모인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쪽에 멀리 우리 나라로 말하면 만주 쪽에 말이지 사람들이 많이 기독교에 많이 모인다는 얘기 듣고 이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해봤어요 성교사를 파송했어요 바나바가 와서 그 안디옥 교회에 와보니까요 주의 손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너무 큰 무리가 모이는 거 있죠 사도인전 11장 22절로 26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죽게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도 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바나바 와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 모여요 자기 혼자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버린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향 길리기에 다소에 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찾아가서 바울을 모시고 와서 당신이 여기 담임 목사대로 난 부목사할게 이래가지고 바나바가 바울을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이처럼 바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바나바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두 사람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4등전 1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의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무원과 구리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하 헤로세서 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같이 팀 목회를 했던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성교지에 나가자 다섯 명이 한 조가 되도록 금식하면서 다섯 명이 한 조가 됐어요 지구가 생기고 처음으로 예수 그리도 복음 들고 성교지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아기만 기중하게 했어요 그 발걸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벗어나면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곳에 예수 그리도 복음 들고 나가니까 얼마나 기해하겠어요 그런데 5.11조를 이루어서 나갑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갈라선 두 사람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목회동력자였던 두 사람이 왜 심히 다투고 갈라집니까?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산람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5인 1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금식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성령인도 받아서 가는데 가면서 야 요한 마가 요한 너도 따라가자 6인 1조가 됐뿐인 거예요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여기 요한은 누구일까요? 마가 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이 집은 유복해서 아주 부자했대요 왜냐하면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할 정도로 큰 다락이 가지고 있고 집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도 여기 써 있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120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다 마가 다락방이에요 사도행전 12장 1절 23절에 베드로와 감옥을 갇혀서 내일 아침 되면 목이 잘리게 됐는데 마가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할 때 천사 한 명이 베드로를 건져냈다는 그게 바로 마가 다락방이에요 이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 큰 다락방이 있었기 때문에 120명이 다락에 모일 정도로 집이 컸고 그의 아버지는 일찍 소천했고 홀로 어머니 밑에서 유복자로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유복자로 자랐다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가 저녁에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휴대폰 갔는데 TV도 없으니까요 잠을 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개세만 동산에 기도하다가 가로녀다가 배신해서 예수님이 체포당해서 빌라덩에서 두드러 맞고 고문당하고 헤로세가 방체들 지금 현재 막 이렇게 다니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자다가 들어요 그래서 벗은 몸에 홑이브를 두르고 예수님이 계신 데를 달려와 봤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51절로 52절 이렇게 읽히고 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배 혼이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라고 모든 신학자들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유복자로서 별로 아쉬움 없이 부유한 집 잘 자라고 그곳에서 예수님도 모이고 지자들도 모이고 그러면서 말씀을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막상 성교지에 나가보니까 성교지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전부 다 달라요 고생 각오해야 돼요 가보니까 고생들이 아 난 못 따라다니겠다 하고 13절에 마가복음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니까 밤빌리아 섬에서 예루살로 돌아가버려요 이제 그 밤빌리아에서 하나는 고생스러워 못하겠다 하고 돌아가버린 것 때문에 그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성교를 다 마치고 예루살로 교회에 와서 보고하고 할래 안 받고 세례 준다 해서 심한 갈등을 겪고 난 뒤에 우리가 1차 성교지에서 세워놨던 일꾼들을 잘 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2차로 나가보자 이랬는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바울은 아니다 그 사람은 얼마 전에 거기서 밤빌리아에서 고생스러웠던 가버리지 않냐 아직은 때가 아니다 더 성숙해야 된다 좀 내버려 둬라 이게 바울의 주장이고 바나바는 아니다 지난번에 실수했지만 지금 데려가야 된다 이래서 둘이 막 심히 다투고 갈랐으니 이래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그러면 왜 이렇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챙기려고 이래서 쓸까요? 골로세 4장 1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한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도 영접하라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 조카니까 생명 걸고 챙겼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끝까지 버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골로세 4장 10절에 보니까 마가를 너희는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이 바울의 말련대에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난 뒤에 얼마에다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바울이 말련대에 편지서 보내는 가운데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늙은 바울이 마가 요한을 챙기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일꾼 한 사람 때문에 그 좋은 사이에서 완전히 싸우고 갈라지고 헤어져 버린 것이죠 그날 이후로 바나바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 얘기만 나옵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장노님이 교회에다 땅을 기승했습니다 조그마한 땅에 조그마한 교회를 세웠죠 붕 됐어요 옮겨가야 돼요 그런데 그 장노인 가족들이 죽어도 이걸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땅 기승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문제가 많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불치병을 다 죽는 걸 저는 직접 봤어요 우리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했기 때문에 내 거다 여기 옮기면 안 된다 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내 생명도 하나인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우리는 다른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다른 힘이 있어야 됩니다 바다는요 온갖 강물 다 수용해요 냇물 다 수용해요 또랑물 다 수용해요 그걸 정화시켜버려요 사도 2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른 힘이에요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성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와를 악마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짐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갈등이 안 말려드는 게 있죠 벌써 응답받아놓은 게 달랐어요 해와 달과 별절하는 게 달랐어요 다윗은 사울 왕과의 갈등에서 안 힘을 알려드린 것 있죠 왜? 왕 된다는 게 이미 받아놨어요 바울은 이런 데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왜? 로마도 보아야 된다 벌써 큰 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을 두 종류로 어떤 사람 표현했어요 애벌레 같은 사람 있고 나비 같은 사람 있다는 겁니다 애벌레는 기어가다가 돌 하나 있어도 큰 장애물이에요 실개천 물이 홍주예요 어쩌다가 지나가는 강아지 한 마리에도 죽어요 밟히면 그런데 나비는 호랑이 따라와도 괜찮아요 날아버리는데 물도 괜찮고 바위도 괜찮고 산도 괜찮고 홀불 날아버리니까 우리 자신이 애벌레 같이 되어져서 이것도 부딪히고 저것도 부딪히고 이것도 시험 들고 저것도 시험 들고 문제 아닌 것도 문제로 보고 갈등하니까 갈등하고 나비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문제라면 답이 있습니다 문제 아닌 걸 문제로 가보니까 답이 없는 거죠 갈등하지 말아야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해 즐거워해야 될 것을 심한 갈등으로 해버리면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과거에 아니 억만 취약 가운데서 멸망받고 저주받이는데 지계꾼도 저는 감당치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목회자 부르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감격하고 와야 되는데 너무 갈등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내버려두시 왜 저를 공부시키니 저는 공부 못하는데 저는 목회자 싫은데 왜 저를 목회자 이건 너무 오래도 갈등해버린 거예요 요셉이가 형들하고 사이좋고 우유 짜먹고 양을 치고 사이좋으면 안 돼요 요셉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계획이 달랐어요 팔려가야 돼요 해와 달과 별을 보여주면서 너는 여기서 양을 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야곱이 절대로 유학 보낼 능력이 안 되니까 형들하고 갈등이 일어나게 해서 팔아야 돼요 누명 쓰고 감옥 같습니다 내가 믿음 지키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 누명까지 쓰고 감옥까지 가게 합니까? 웬만하상 그건 낙심할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가 정치를 배워야 돼요 왜? 총리해야 되니까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충분하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모자라는 게 문제되는 거예요 모르드게 하고 하만하고 갈등이 왔습니다 갈등 때문에 불임절이 생기고요 민족 다 살리고 총리가 되죠 사라하고 하갈과의 갈등 아브라함과 로카의 갈등 좁은 데서 다투고 싸우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할 일이 많고 세계 넓은데 갈등이 왔을 때 기도하다가 큰 답 받으시고 이 작은 일 내 조카이기 때문에 하는 것 때문에 정말 그 인격이 훌륭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때 반하바마자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한계에 걸려들지 마시고 세계 보마에 없어서는 안 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쉬지 않으신 하나님 주의 심당 가지고 주의 심당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성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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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라 그날에 우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하리라 우리는 듣게 되니 우리는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함서 온 세상 가득한 승리함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한 번 더 부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다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주 섬기게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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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니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온 세상 가득한 승리함서 온 세상 가득한 승리함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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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일어나서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나비로 연약하십니다 나비로 연약하십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우리의 거름을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고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고 주님의 말씀을 폐할 자고 주님의 말씀을 폐할 자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진다 주님의 말씀을 폐할 자고 주님의 말씀을 폐할 자고 주님의 말씀을 폐할 자고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고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고 주님의 말씀을 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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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주님의 폐할 자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다해 주옵시고 갈등을 갱신의 기회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는 발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주만 달라고 정말 사소한 것에 걸려들지 말고 뛰어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서야 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지역적인 문제 사소한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지여 걸어볼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갱신할 수 있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수용하게 하시고 초월하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우리의 그리스도를 펴주옵시고 능력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듯이 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다 덕분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펴주시기를 원합니다 뇌벌레가 되지 말게 하신 아비처럼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령처럼 허락해 주옵시고 지엽적인 문제에 갈등하지 말아야 될 문제에 빠져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저희도 되지 않아도 도와주옵시고 주의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문제 만날 때마다 갱신할 수 있는 기회로 잡아주옵시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심류로 충만해 짐시게 도와주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보지 말게 해주옵시고 갈등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갈등으로 보는 저희도 되지 않아야 갈등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소한 일에 협정인 일을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도 되지 말게 하시고 지역보고만 민족보고 세계안보음하여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적과 선정하시는 분에게 피랑국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기피할 부도를 지시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역보고 민족보고 세계보고만 쓰임받는 기한 언약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볼 때가 너무 많이 있고 갈등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갈등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초월하고 수용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옵소서 갈등 정말 갈등이라면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지난 날의 아픔과 상처는 모두가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바울과 바라보 헤어지고 난 뒤에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세계 보호만 했습니다 지역적인 문제에 걸려드는 저희들 대지 말게 해주옵시고 주님의 교회 로마도 보아야 아니라 세계를 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주옵소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덧립혀 주옵소서 애벌레같이 살지 말게 하시고 나비처럼 날아다닐 수 있는 세계를 향해서 날개를 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도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하시미 갈등을 축복의 발판으로 삼고 기회로 삼고 응답받고 승리할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우리 모든 치교의 저속의 성교지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